너무 길어 너무 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캐쳐 다미 유현 가현입니다 지금 동이는 뭐 해야 돼가지고 적어야 돼서 이게 이게 이거 땀 이모티콘 아니야? 이거 땀 아니야 빗방울이야 빗방울이야 땀이 아니라 안녕 안녕하십니까 펜싸가 저희가 끝나가지고 지금 펜싸 끝나고 사무실에 왔어요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은 펜싸 오신 분들은 집 가면서 이걸 볼 수도 있겠다 그럼 그럼 퇴근길도 함께하는 거야 우리 거의 하루종일 함께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오늘 약간 우리 인썸니아 날이었어 인썸니아 데이 오늘 컴백 스포는 절대 없을 예정이에요 왜냐면 없거든요 없어요 스포 할게 없거든요 이게 진짜 스포다 되게 진짜나 우와 아까 아 모자 쓴 거 진짜 아 괜히 썼어 머리도 늘리고 정말 지금 모자 쓰고 춤췄나? 배가 춤췄나? 모자 썼다가 이제 벗겨질 것 같아서 빼고 춤췄어 근데 이제 앞머리를 그 상태로 까서 내가 사진을 봤거든 눌렀어 깜짝 놀랬어 달똥이야 얼굴이 달똥이가 그냥 딱 나와있어 어머 신고할 뻔했어 다미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림캐스트 최애 누군지 아세요? 다미예요 나는? 다미예요 너 최애 누구냐고? 너 최애 나잖아 뭔 소리야 아 이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바로 후면 카메라 돌려버렸어야 되는데 아 근데 안돼 안돼 큰일라 큰일라 아무튼 아무튼 간에 가연 아닌가? 맞아 가연이었었어요 과거영 옛날에 신혼자였어? 아니였나? 내가 약간 잘 왔다갔다 아니 근데 다미가 굉장히 다미가 제 5대5 가르마랑 긴 머리를 엄청 좋아하더라고 다미가 내가 다미지 그러니까 다미지 다미가 다미 5대5 가르마를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이 머리 색깔 근데 나 너 왔대 그 칼 단발 있잖아 그것도 예쁜 것 같아 어디 갔지? 사진이 안에 있어 저거 저기 너 딱 보이네 보여? 어 예뻐 예뻐 보라색 머리였어 보라색? 보라색은 괜찮은데 넣어두고 그 칼 단발이 예쁜 것 같아 단발 엄청 오래 했어 UNI 때부터 맞아 단발만 한 1년 넘게 한 것 같아 그렇네 충분한 것 같아 그래 이제 길려면 되지 동이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뭐 적고 있어가지고 So busy 흑발 어때요? 저는 흑발 좋아해요 흑발 하면 대신 진짜 단점이 돌이킬 수 없다 다른 색을 여러분이 못 본다 뺄 거면은 머릿결이 싹 다 상한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동이도 있어요 동이가 왜 괜찮아 혹시? 뭐 저녁에 혹시 미쳐가고 있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너 나는 맨정신이야 동 언니 머리가 점점 화해지는 것 같다 동이도 머릿결이 나랑 진짜 비슷해 진짜? 응 너 많이 좋아졌다 나 많이 좋아진 거 아니야 아 그래 나보다 심하다 너보다 심해 야 너 진짜 많이 좋아졌어 내가 봤을 땐 나랑 비슷해 너 머리 어디야? 머리 저기야 머리 비슷해 진짜 머리 저기야 머리 그냥 거의 비슷해 근데 너무 오래 해가지고 탈색을 맞아 탈색도 오래 해가지고 내가 내가 있잖아 제가 갑자기 갈색 머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맞아 갈색 갈색이 너무 다들 이제 갈색을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서 근데 담이 이제 피스를 붙이니까 피스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아 지지 이렇게 붙여봤는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어 어? 안 어울려 아 그러니까 아니 아니 갈색을 해봤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기울었지? 근데 또? 어머나 너무 안 어울려서 어머나?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요 나중에 갈색 절대 안 할 거예요 너 갈색 하고 싶지 않았어? 언제 갈색이었지? 나 갈색인 적이 있었나? 보카 때도 갈색에 분홍색 그거였었고 자몽색 약간 이렇게 돼있어 약간 피자에서 샀다는 느낌 그렇지 피자? 피자 피자 맛있겠다 어 너 먹었잖아 아까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아 나 저녁 아예 안 먹었다 잠깐만 이거 다 먹었어 나 진짜 오랜만에 저녁 먹는다 야 동아 사투리 보여줘 아니 나 핸드폰 왜 이래? 이거 왜 살짝 이렇게 야야야 요대로 들어와 고대로 우리가 들어와야 진짜 하얘 보여 어머나 너 하얗잖아 아 양쪽이 탈색인이네 탈색인 탈색인 다 미쳐져 댓글 보고싶어 댓글? 왜 안 올라가지? 어 멈췄어 어 멈췄어 어 동이 근육 멋지게 아니 근데 야 뭐 신는 거야 봐봐 근육을 언제 소 이거 할 때였나? 어제 아 어제 어제 사진 찍혔는데 아 이거 할래 이거 할 때 아 이거 때 말고 그 이거 때인가? 아 맞아 이거나 아 눈을 떠 모두가 봐 여기 나 자세히 힘 안 좋아했어 왜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같은 거야 여러분 동이가 왜 센데요? 아 몸몸이 근육으로 돼서 그런 거야 근육에 돼서 그렇게 사람을 튕겨낼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동이 짱 세 아 왜 이렇게 세지?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도 몰랐어 최고야 근데 나 진짜 상대 상대방 어떤 얼마나 센지 몰라서 그냥 최대한 빡 했어요? 진짜 그냥 나가 나가 떨어졌다 진짜 나가 떨어졌다 난 샤비가 나 그때 못 봤는데 방송 보니까 그냥 콕 이렇게 했는데 네 맞아요 저도 나가 떨어졌어요 아 다미는 진짜 그냥 약하고 안 나빠 왜소하고 힘도 약 아니 약한다고 진짜 약해 딱히 힘이 뭐지 근데 나는 시연언니 쓸 줄 알았는데 시연언니 진짜 최악 최악 시연언니가 우연해 시연언니가 우연해 난 내가 대진표를 짠 게 참 다행인 거 같아 근데 안 나왔네 난 너무 힘들었어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추워? 추워 한 명씩 다 도전해봤어 너무 재밌었어 사실 롤러코스터 뺨쳤어 황냐 배고파 저희 뭐 시켜 갈게요 간만에 야식이다 나도 그니까 너 진짜 간만에 파전 시켰습니다 김치전 길가 오니까 길가 오니까 파전 김치전 하나 뭐지 빈닛떡 세트랑 돼지 아니 도구 김치 단단 그걸 하고 그냥 메뉴 얘기했어 메뉴 얘기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엔더 MBTI 뭐야? 항상 모르겠어 안 끝낼까 먹어야지 대박이다 진짜 언니 알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볼게요 I love you I love you F P ISFP에요? ISFP야? S가 뭐야? S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S가 그 S 아니야? 그 약간 좀 섹시 아니 ISFP S가 뭐야? S 약간 현실적 그거 아니야? 약간 외상적인 S가 그거다 정신없어 만약에 놀이 할 때 정리 레슨곡이다 가현이 레슨곡인가? 너도 너 맞지? 너도 너 맞지? 너도 너 맞잖아 아니야 내가 너 부르는 거 들었어 아니 나 아니었어 너 맞잖아 얘 진짜 거짓말 치는 놈아 알겠어 아닌 척 해줄게 배고파 이거 뭔 얘기하고 있었지? S가 뭐라고? S가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만약에 우리 그런 거 하면 만약에 너 뭐 하면 뭐 할 거야? 이런 거 얘기했을 때 S는 내가 왜? 내가 거기 무인도에 갔으면 뭘 가져갈 거야? 안 갈 건데 왜? 내가 무인도에 왜 가? 그냥 갔다고 생각해봐 내가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게 S고 N은 막 그런 거라 그럼 바로바로 얘기하고 아 그치 뭘 가져가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 나 완전 N이야 너 S지? 너 S야? 어 근데 나 이런 질문 할 때는 은 같애 N 같애 N 같애? N N 그러면은 만약에 쌍시로 내가 간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내가 떠나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진짜 내가 갑자기 중국으로 갔어 널 버리고 같이 가 너 왜 NO WAY NO WAY NO WAY NO WAY NO WAY 외관예 S 너 외관예 S 와 S네 뼈처럼 S네 완전 S네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쟤의 버즈 나 이거 고장 났어 버즈 고장 났다고요? 야 하하 메이크업 이쁘죠? 아니요? 아 와 다미가 아까 텐사하고 계단 올라갔는데 엉덩이랑 엄청 세게 엉덩이가 엄청 세게 때렸어요 다미가? 어 다미인 줄 몰랐어 다미 보통 안 그러거든? 너가 진짜 싫었네 다미가 다미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아 겁나 세게 때렸어 아 진짜? 맞아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미였어 진짜 놀랐어 지킨은 근육돌이다 아 맞아 우리 어제 너 다미는 괜찮아 아 저는 팔 팔근육 어 아빠 너는 좀 사실 우리 다 있어 우리 춤 춤에 어떻게 안 생기게 아 그럼 야 근육이 없으면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데 뭘 하겠니? 어? 우리 춤을 감당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돼 아 짱 유현이 배 화난 줄 알았대 너 복근 왜? 아 복근은 항상 있어 나 유현이 복근 있어 간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어 말라서 그래 아니거든? 이것도 수련의 결과야 근데 항상 밥 먹으면 뭐해? 숨어들어 아 맞아 어? 있어 내가 항상 하는 수련이 있어 비법 알려줘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앉잖아 다리를 항상 떨어 맞아요 항상 떨어 발이 안 좋은 버릇이야 아 버릇 아니고 이렇게 해야 배에 코어 근육이 생겨 항상 앉아도 운동을 하는거지 그런 그럼 누우면 어떻게 해? 누우면 위로 떨어 아니지 잘 때? 누우면은 이제 취휴식이 눈읍는건 휴식이지 안 누우면 어 그만 누워봐 이제 그래 이렇게 다른 아 동이 타투 있어요 어딘데? 알려주세요 동이 타투 여기 있거든요 어디?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저랑 똑같은 거 있죠 여기 뒤에 있어요 아 그거 아 그게 두 번째 한건가? 첫 번째 한거는 여기 여기 약간 아니 근데 백번 했어 몰랐어? 백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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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 아 진짜? 여기 다 핫다가 지우고 핫다가 지우고 핫다가 지우고 아 맞아맞아 이거 원래 처음? 맞아 제가 깜짝 놀란게 저희 연습생 했을 때 갑자기 동이가 옷을 벗는데 등에 이모가 이모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헤엄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 어깨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 진짜 근육을 쓸 때마다 한쪽으로 움직여 어 그니까 나 그래서 진짜 말도 못 걸었잖아 재밌다 하고 싶네 타투 해 해 아직 정하지 않았어 여러분 다들 거짓말 해봐야 거짓말 그니까 거짓말 해봅시다 거짓말? 나 거짓말 진짜 못해 영문신 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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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신 킹콩? 킹콩이 왜 돼? 킹콩 그거 아 야 나 이거 들어와서 해 얘 얘 화면 받고 나와 너 이럴려고 나왔지 어 당연하지 대박이다 갑자기 화면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모습을 나도 소음 났어 개인기는 뭐 당하지 않았어? 아니야 너무 닮았어 뭐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이 표정하면 누구나 그렇지 그니까 너무 닮았다 너무 닮았다 아 아 Thanks for existing Thank you Thanks for being there 자 다들 키스 주세요 음 내가 왜? 그래 넌 주지마 평생 평생 싫어 그래 한국말 가르쳐주세요 제가 아까 한국말 가르쳐주세요 한국말 가르쳐주세요 제가 아까 유행하는거 뭐였어? 머선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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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몰라? 아 아 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사투리 이제 알려드릴게요 사투리 너가 왜 사투리를 알려줘? 어이가 없네 언니들이었으면 이해를 하는데 너가 왜 인천 사투리 있어? 인천 사투리 있지 엄마 후차스카이 진짜야? 아 이거 있는 사투리야 우리 아빠가 전라도 분이시거든 전라도 인천 사투리 인천 사투리 인천 사투리 있어 인천 사투리 있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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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페리스 페리스 갑자기 비셔츠를 홍보하냐 페리스 페리스 유현이 담이 인천 사투리 처음 듣는데 창피한다고 뭐라고? 어디 누구야 너 워 위닝님 어디 사세요? 내 맘속 나와 보세요 그럼 참 나와 보세요 나의 맘은 띱띱 켜져 있는 티비 시끄럽지 내 맘처럼 너는 대체 어떠한 이유로 내 맘을 껐다 켰다 띱띱 저 오토바이 우리 거 아니야? 우리 배달 아니야? 오토바이? 소리 다 있는데 너한테 전화 오지? 어 근데 아직 아직 안 왔어 아직 배달 중이래 재밌는 댓글 너무 가까이 있어 재밌는 댓글? 알겠어 재밌는 댓글 상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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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오 진짜 빨리 올라간다 왠지 알아? 다들 퇴근하시면 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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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오픈 앱을 닫아버릴 거야 오 노 그 10초 동안 여자친구 해줄 수 있어? 아니 안 돼? 응 안 돼 그래 전해드릴게요 내가 왜 오늘 여자친구랑 한 명이면 되지 시작 자기야 자기야 끝이야? 자기야 밖에 못했는데? 알겠어 끝났어 죄송합니다 끝일 것 같아요 어 가장 애인으로 삼고 싶은 멤버 나지 않겠어? 아 네 알겠습니다 진짜 굳이 뽑으라면 응 오빠 어 나 아니겠어? 너 너? 왔대요 꿈 꾸지 마 왜? 왜? 역시 우리 거였어 오 왜? 내 전 내 파 전 왜? 아 장난이야 그치? 안 졸리세요? 안 졸려요 안 졸려요 몇 신인데 지금? 9시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몰랐니 집착 집착 내가 집착 있어? 너? 너는 잘 모르겠어 아 진짜? 아니 모르겠어? 보여줄게 다미씨는 다미는 아니고 어떤 스타일인가요? 어떤게요? 집착이 입으신가요? 집착을 보고 싶으신 것 같아 집착? 제 집착을요? 한번 보여줘 집착? 나도 집착 없어 왜 웃어? 니가 아까 보여줬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나 아닌데 내가 집착이 있나? 다미는 집착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진짜 없어 그치? 어 너는 어 너는 진짜 없어 나도 없지 않아? 어 가끔? 가끔? 그치? 그치? 어느 면에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냥 어느 면에서? 와사실 갈 사람 언제 다시 가면 안 돼요? 다미야 동아! 리콜스 칼리? 동아 야 그게 집착이야? 뭐야? 아니지 우리한테는 집착일 수 있어 알겠어 사람 따라 다르지 저 A형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너 A형 나 A형이에요 여러분 O형 아니에요 맞아 근데 나는 처음에 원래 A형이었어 아 그래요? 맨 처음에는 왜 O형 O형일 줄 알았어 아니 근데 그 혈액형 바뀔 수도 있대요 성인되면서 아니야 아니야 원래 안 재봤어 아 그래요? 응 바뀔 수도 있어? 아 바뀔 수도 있어 아 우리 동생이 그랬다 아 나 목에 물렸어 나도 여기 나 아까 펜스 하면서 여기 목에 물렸잖아 아 진짜? 왜 안 보이지? 그러니까 얘 필터 필터 와 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좋다 이 필터 좋아 좋아 나 여기 물렸었는데 여기 없어졌다 근데 없어졌다 근데 아 없어지기도 하고 베이스도 안 보여 아 그래서 뭘까 봐 모기 톤도 커버해주는 필터래 오 너무 좋은데? 그럼 우리 그거 하자 뭐 중국어로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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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그래 요새 배운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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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안 돼, 나 일단 얘기해봐 아니아니아니 아, 해봐 뭐라고? 그 봐! 자, 얘기 바보 같아 둘이서 눈치게 외우시면서 짜증나 나도 이런 말 말하는 거 너무 짜증나 에게, 뭔데? 뭔 뜻이야? 아, 약간 저기 화내줘 나와주실래요? 기뻑기야, 너 기뻑기 오늘 링겔 아, 약간 그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링겔 맞았는데, 무슨 링겔 너 너라는 링겔 너의 사랑의 링겔 너를 보고 싶은 링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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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알겠어, 알겠어 그 중국, 그 아, 그 라임이야 젠말놀이 같은 느낌 라임 맞춘 거야 라임 같은 느낌 Earthquake 원래 3개씩 올라가? 원래 3개씩 올라가나? 아니, 내꺼가 좀 느린 거 같아 라임 샤 샤 샤 뭐지? 샤 샤 샤 그쵸? 뭐? 너 얼굴 보고 나인 줄 알았어 나도 가끔 너 볼 때 나인 줄 알았어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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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너무 독보적으로 너야 나 닮은 사람인 것 같아 동희는 요즘 너무 강해졌어요 나? 어떤 면? strong woman 나 운동 잘 안하는데 소울푸드 뭐야? 소울푸드 소울푸드 소울푸드가 뭐야? 인생 음식 제일 좋아하는 음식 어렵다 난 김치찌개에 라면 살이 나는 거 김치찌개 난 닭볶음탕 아 맛있지 어떡해 네나? 나 너무 많아 하나만 골라 치킨? 너 치킨 3일 동안 먹은 적도 있잖아 아 옛날에 치킨에 대한 사랑이 식었어? 요즘엔 딤섬 먹던데 맞아 딤섬 요즘엔 딤섬 응 딤섬 오케이 알겠어 야 우리 저기 뭐냐 몰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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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n your left arm I don't n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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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간 정신이 뭔 소리야 우리 이 3명도 유닛 만들자 뭘로 할래? 하고싶고 있어? DYD DYD? DYD 왜? 아 공유현 다미 나 순간 내 이름에 D가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 D 없는데 듀션 듀션 나 듀션이라고 듀션 듀션 그러니까 뭐 할까? 우리 뭐 하나 내자 한 듀션 아 드림 콘서트에서 스포일러 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일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직 없는데 없는데 어떻게요 이거 인줄 이거? 그거 근데 격자 격자 대습한 거 없고 우리 릴댄 때 한 거 아 맞아 그거는 그냥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Sorry 오해하지 마요 스포일러 아니면 김다동 김다동 김다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또 해? 유닛 해? 어 유닛 하자 넌 좀 유닛이 많다 야 넌 모든 팀에 있는 거 같아 맞아 맞아 나 원래 원래 그래 약간 그랬어 고등학교 때도 약간 조금 이리저리 왔다 갔어 아 그래 너는 어떤 스타일이었니? 난 가만히 있는 스타일 그렇군 가만히 있는 스타일 어떤 거야? 그냥 그냥 양전한 얼음공주 느낌 그런 거 아닐까? 널 아우 아 왜? 아 왜? 짜증나 나 나갈까 나갈까 우리 그럼 김다동 해 김다동 그래 김다동 야 여기서 멈췄는데 너한테 보고 내가 진짜 이거 나인 줄 알았어 아까 보고 아 그래? 응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 그냥 잠깐 잠깐 보고 알았어 그럼 내가 머리를 바꿀게 바꿀 거야? 아니 왜? 못 바꿔 나 머리 이게 최선이야 맞아 언니들 왜 자꾸 나 꼬셔? 아니면 표시나한테 지금 세 명 이름 제달라고 하자 꼬신 거 아닌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굴수로? 오케이 오케이 저희 세 명 팀명 좀 정해주세요 유닛 명 김다동 괜찮은데 왜? 나도 김다동 DYD 해 아니면 김다동 괜찮은데 미 미 미 미 다미 미 미친 거처럼 미친 거처럼 미 미 미 다 솔 나 유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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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하자 동 유 다 아니 나 하지 말자 동 좀 기다려봐봐 김 김 김 유다동 미미미 뭐야 김김이 어때? 한유미 한유미? temples 할인 한유미 우리 한다 내 이 gobierno 이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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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이름 말고 이름에서 지우는거 말고 좀 우리 특징으로 그럼 노란머리 갈색머리 노랄거야 노란머리 이름 지우는거 제일 어려워 옐로 브라운 옐로 예브예 YDY 다른거 합시다 그럼 다른거 하세요 동이가 재미없대요 또 뭐가 안나 밥먹장 다온대요 어떤 분이 댓글 달았어 여러분 우리 밥먹장이라고 댓글 달았어 어? 누구지? 오빠 이거 이거 까서 먹어도 돼요 여기 지금 먹읍시다 틀고 먹을거에요? 어? 틀고 먹으면 안돼 지금보다 같이 먹는데? 알았어 그럼 저희 갈게요 여러분 저희 이제 안녕하세요 필수밥 잠시만 기다렸어요 이거 뭐야? 아 떡순티 대박 떡볶스 아 떡볶이 시켰어? 몰라 떡볶이 시켰나봐 어묵이랑 시킨거 엄청 많이 시켰어 오 마이 갓 여러분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갈게요 저희 뭐 시켰냐면요 파전이랑 김치전이랑 빈대떡 두부김치 수제 모듬튀김 순대 떡볶이 스팸구이 유부 또 뭐 있어 손만두 이렇게 시켰어요 안녕 여러분 저녁 챙겨 먹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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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끝낼게요 하나 둘 셋 끝난 줄 알았지 지금